철수, 민수, 영민의 키를 조사했더니 철수 키의 2배는 일종 나오니까 좀 어려우니까 철수를 A라 두고 민수를 B라 두고 영민의 키를 C라 둡시다. 그러면 철수 키의 2배는 철수는 A죠? 철수 키의 2배는 그 다음에 민수 키의 3배 그러면 3B가 되죠? 영민의 키의 3배는 그 다음에 민수 키의 4배와 같다. 민수 키 4배, 4B 같으면 영민의 키의 2배는 EC죠? EC는 3미터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서 C는 2분의 3이 나오고 C가 2분의 3이면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9는 4B. 그러면 B는 8분의 9. B를 여기다 대입하면 2A는 8분의 27. 그럼 A는 16분의 27이 됩니다. 그러면 A는 8분의 8분의 9.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는데 16을 다 곱하면 27 대 2구 18 대 8이니까 8, 3, 24이 되죠? 그럼 이걸 또 3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9 대 6 대 8, 3, 8, 24.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9 대 6 대 8은 또 동시에 나눠지는 수가 없죠? 그래서 ABC는 서로 소위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9 플러스, 6 플러스, 8을 하게 되면 15. 그래서 23이 됩니다.